30년 된 벤츠 차값은 50만원인데 수리비가 6,500 이 들었다고 합니다. 웬만한 차값 정도의 수리비가 들고 지금 부품이 없어서 이렇게 서 있다고 합니다. 30년 된 벤츠. 명품처럼 아주 참 멋있습니다. 차가 아주 운전하고 역시 벤츠입니다. 30년 전에 이런 벤츠, 30년 된 벤츠 실내. 저도 약간 욕심이 나네요. 차값은 50만원인데 수리비가 6,500 이 들었다고 합니다. 차애호가 분께서 차를 소유하고 계시는데 역시 독일 벤츠입니다. 차가 너무 멋있죠? 차가 너무 멋있습니다. 수리중이 있습니다. 엔진이 아주 멋집니다. 웅장하고. 벤츠. 츠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도 이런 차를 한번 소유하고 싶은데 수리비가 너무 비싸네요 부품이 없어서 부르는게 값입니다 으